오늘 미사는 세상을 먼저 떠나신 손남용 요셉, 오갓나 나뉘에스, 신장순 안토니오, 안재민 토마스, 안재범 베드로, 신윤균, 김마리아님의 영원한 안식과 최병희 아니에스, 조영화 안토니오, 조은영 프란치스카, 김영수 카타리나, 백이숙과 가족, 홍주현 수림 수산나, 김지훈 미카엘 신부, 최고운 카타리나, 김국희 도미니카님의 영육간 건강과 평화를 함께 기도하며 봉헌합니다. 그리고 가톨릭 평화방송 평화신문 선교 후원 회원들과 은인들도 미사 중에 함께 기억합니다. 하느님, 당신이 응답해 주시니 제가 당신께 부르진 나이다. 귀 기울여 제 말씀 들어주소서. 주님, 당신 눈동자처럼 저를 보호하소서. 당신 날개 그늘에 저를 숨겨주소서.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총과 하느님의 사랑과 성령의 친교가 여러분 모두와 함께 오늘은 연중 제29주간 수요일입니다. 저는 동성고에서 예비 신학생을 담당하고 있는 정민하 윤리오 신부입니다. TV로 또 다른 매체로 이 미사에 함께 하시는 모든 분들께 인사드립니다. 오늘 이 미사 중에는 하느님의 은총을 구하며 지향을 청해 주신 모든 분들과 TV를 시청하는 분들, 특히 환우 분들을 함께 기억하며 이 미사 함께 봉헌하도록 하겠습니다. 형제 여러분, 구원의 신비를 합당하게 거행하기 위하여 우리 죄를 반성합시다. 전능하 신하느님과 형제들에게 고백하오니 생각과 말과 행위로 죄를 많이 지었으며 자주 입을 소리하였는 아이다. 제타시오, 제타시오, 절의 큰 타시옵니다. 그러므로 간절히 바라오니 평생 동정이신 성모 마리아와 모든 천사와 성인과 형제들 저를 위하여 하느님께 빌어주소서 전능하 신하느님 저희에게 자비를 베푸시어 죄를 용서하시고 영원한 생명으로 이끌어주소서 아멘 주님 자비를 베푸소서 주님 자비를 베푸소서 그리스도님 자비를 베푸소서 그리스도님 자비를 베푸소서 주님 자비를 베푸소서 주님 자비를 베푸소서 기도합시다. 전능하시고 영원하신 하느님 저희가 언제나 성실한 마음으로 하느님을 정성껏 섬기게 하소서 성부와 성령과 함께 천주로서 영원히 살아계시며 다스리시는 성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비나이다. 아멘 오늘 제1독서는 사도 바오로의 로마서 6장 12절에서 18절의 말씀입니다 형제 여러분 죄가 여러분의 죽을 몸을 지배하여 여러분이 그 욕망에 순종하는 일이 없도록 하십시오 그리고 여러분의 지체를 불의의 도구로 죄에 넘기지 마십시오 오히려 죽은 이들 가운데서 살아난 사람으로서 자신을 하느님께 바치고 자기 지체를 의로움의 도구로 하느님께 바치십시오 죄가 여러분 위에 군림할 수는 없습니다 여러분은 율법 아래 있지 않고 은총 아래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무엇이라고 말해야 합니까 우리가 율법 아래 있지 않고 은총 아래 있으니 죄를 지어도 좋습니까 결코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이 어떤 사람에게 자신을 종으로 넘겨 순종하면 여러분이 순종하는 그 사람의 종이라는 사실을 모릅니까 여러분은 죽음으로 이끄는 죄의 종이 되거나 의로움으로 이끄는 순종의 종이 되거나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느님께 감사하게도 여러분이 전해는 죄의 종이었지만 이제는 여러분이 전해받은 표준 가르침의 마음으로부터 순종하게 되었습니다 여러분은 죄에서 해방되어 의로움의 종이 되었습니다 주님의 말씀입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우리 구원은 주님 이름에 있네 우리 구원은 주님 이름에 있네 이스라엘은 말하여라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지 않으셨던 들 사람들이 우리에게 맞서 일어났을 때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지 않으셨던 들 우리를 거슬러 저들의 분노가 타올랐을 때 우리를 산채로 삼켜버렸으리라 우리 구원은 주님 이름에 있네 물살이 우리를 덮치고 금요가 우리를 휩쓸었으리라 거품을 뿜어내는 물살이 우리를 휩쓸었으리라 저들 이빨에 우리를 먹이로 내주지 않으셨으니 주님은 찬미 받으소서 우리 구원은 주님 이름에 있네 사냥꾼의 그물에서 우리는 새처럼 벗어났네 그물은 찢어지고 우리는 벗어났네 우리 구원은 주님 이름에 있네 하늘과 땅을 만드신 분이시네 우리 구원은 주님 이름에 있네 알렐루야 깨어 준비하고 있어라 생각하지도 않은 때 사람의 아들이 오리라 알렐루야 주님께서 여러분과 함께 또한 사제의 영광과 함께 루카가 전한 거룩한 복음입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말씀하셨다 이것을 명심하여라 도둑이 몇 시에 올지 집 주인이 알면 자기 집을 뚫고 들어오도록 내버려 두지 않을 것이다 너희도 준비하고 있어라 너희가 생각하지도 않을 때 사람의 아들이 올 것이다 베드로가 주님 이 비유를 저희에게 말씀하시는 것입니까 아니면 다른 모든 사람에게도 말씀하시는 것입니까 하고 물었다 그러자 주님께서 이르셨다 주인이 자기 집 종들을 맡겨 제때 정해진 양식을 내주게 할 충실하고 슬기로운 집사는 어떻게 하는 사람이겠느냐 행복하여라 주인이 돌아와서 볼 때 그렇게 일하고 있는 종 내가 참으로 너희에게 말한다 주인은 자기의 모든 재산을 그에게 맡길 것이다 그러나 만일 그 종이 마음속으로 주인이 늦게 오는구나 하고 생각하며 하인들과 하녀들을 때리고 또 먹고 마시며 술에 취하기 시작하면 예상하지 못한 날 짐작하지 못한 시간에 그 종의 주인이 와서 그를 처단하여 불충실한 자들과 같은 운명을 겪게 할 것이다 주인의 뜻을 알고도 아무런 준비를 하지 않았거나 주인의 뜻대로 하지 않는 그 종은 매를 많이 맞을 것이다 그러나 주인의 뜻을 모르고서 매에 맞을 짓을 한 종은 적게 맞을 것이다 많이 주신 사람에게는 많이 요구하시고 많이 맡기신 사람에게는 그만큼 더 청구하신다 주님의 말씀입니다 예수님 찬미합니다 찬미 예수님 찬미 예수님 여러분들 왕고함이라는 말을 한 번쯤 들어보셨나요? 네 왕고함은 약간 단단함을 의미하기도 하지만 고집이 세고 융통성이 없는 그런 의미도 갖고 있습니다 성경에서 보면 왕고함 마음은 불복정 구원의 상실 심지어 죽음을 가리키기도 합니다 자신의 고집과 욕심으로 인해 진리를 못 받아들이는 사람들을 일컬어 왕고한 사람이라고 이야기들 합니다 그런데 그런 왕고함을 우리 신앙생활에서도 체험합니다 세상을 살아가고 나이가 들어가며 체험하는 것이지만 가장 어려운 것은 나의 부족함을 인정하고 그것을 고치기 위해 노력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어른이 될수록 자존심이나 체면 때문에 나의 부족함을 인정하지도 못합니다 또 그런 것에 대해 개선하려는 노력조차도 하지 않으려고 합니다 힘들고 어렵기 때문이죠 하지만 하느님의 부르심에 응답하고 영적인 변화를 이루기 위해서 그 재생과 성장을 위해서는 낡은 자신을 포기해야 하며 내려놓아야 합니다 그것은 굳어버린 내 욕망을 포기해야 하는 것이고 내가 틀렸다는 것을 씁쓸하게 인정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런 과정은 매우 힘들고 또 내 안에 욕심과 집착 때문에 우울에 빠지기도 합니다 하지만 하느님 안에서 보면 그것은 매우 건강한 현상이고 또 매우 용기 있는 일입니다 왜냐하면 내려놓음과 하느님 안에서 포기함을 통해 새로운 영적인 것들 생명을 얻게 되며 하느님께서 내 삶으로 들어오시기 때문입니다 하느님께서는 내 안에 생명과 기쁨 영혼과 사랑을 불어넣어 주십니다 그러기에 내려놓음과 하느님 안에서 포기는 부활을 의미합니다 그러한 내려놓음은 하느님의 섭리를 믿고 인내하며 견딜 때 이루어집니다 물론 그런 삶에 있어서 그런 삶의 여정에 있어서 나와 우리는 부족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여전히 인내심과 끈기 참물성과 믿음이 부족할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이럴 때일수록 우리는 더더욱 더 하느님을 찾아야 합니다 나를 불러주신 하느님을 기억하고 고통과 좌절 속에서 하느님의 자비를 기억하는 것입니다 좋으신 하느님은 우리를 포기하지 않으십니다 그래서 프란치스코 교황님은 복음의 기쁨을 통해 하느님께서는 우리를 구원하심에 있어서 지치지 않으신다고 하십니다 오늘 복음에서 이야기하듯 게으른 청지기를 나무라시는 하느님은 우리를 당신께 돌아오라고 다그치십니다 그리고 너무 늦기 전에 우리는 깨어 기다리며 하느님을 찾기를 바라십니다 이제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하느님을 찾고 회계에 합당한 삶을 살며 하느님의 섭리를 믿고 그분 안에 머물려고 노력하는 것입니다 오늘 하루 하느님의 부르심을 기억하며 그분 안에 머무시는 좋은 시간 되시길 바랍니다 오늘의 복음 한호송으로 강론을 마치겠습니다 깨어 준비하고 있어라 생각하지도 않을 때 사람의 아들이 오리라 아멘 하느님의 부르심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의 아들이 온누리의 주 하느님 찬미 받으소서 주님의 너그러신 은혜로 저희가 땅을 일고 얻은 이 빵을 주님께 바치오니 생명의 양식이 되게 하소서 하느님 찬미 받으소서 오늘의 주 하느님 찬미 받으소서 주님의 너그러신 은혜로 저희가 포도를 갖고 얻은 이 술을 주님께 바치오니 구원의 음료가 되게 하소서 하느님 찬미 받으소서 형제 여러분 우리가 바치는 이 제사를 전능하신 하느님 아버지께서 기꺼이 받아주시도록 기도합시다 제 손으로 바치는 이 제사가 주님의 이름에는 찬미와 영광이 되고 저희와 온 교회에는 도움이 되게 하소서 주님 저희가 자유로운 마음으로 이 예물을 바치오니 주님의 은총으로 저희를 씻어주시어 저희가 주님께 드리는 이 성찬의 제사로 더욱 깨끗해지게 하소서 우리 주 그리소를 통하여 비나이다 주님께서 여러분과 함께 마음을 드높이 우리 주 하느님께 감사합시다 거룩하신 아버지 전능하시고 영원하신 주 하느님 언제나 어디서나 아버지께 감사함이 참으로 마땅하고 옳은 일이며 저희 도리오 구원의 길이옵니다 아버지께서는 사랑하시는 아드님을 통하여 인류를 창조하셨듯이 또한 인자로이 인류를 구원하시었나이다 그러므로 창조된 만물이 마땅히 주님을 섬기고 구원된 모든 사람이 다 함께 주님을 찬송하며 성인들도 한 마음으로 찬미하오니 저희도 모든 천사들과 함께 주님을 찬양하며 언제나 기뻐 노래 하나이다 거룩하시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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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온 우리의 주 하느님 하늘과 땅에 가득 찬 구영과 높은 데서 오산나 주님의 이름으로 오시는 분 찬미 받으소서 높은 데서 오산나 거룩하신 아버지 아버지께서는 모든 거룩함에 세미시옵니다 강구하오니 성령의 힘으로 이 예물을 거룩하게 하시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몸과 피가 되게 하소서 스스로 원하신 순환이 다가오자 예수님께서는 빵을 들고 감사를 드리신 다음 쪼개어 제자들에게 주시며 말씀하셨나이다 너희는 모두 이것을 받아 먹어라 이는 너희를 위하여 내어줄 내 몸이다 저녁을 잡수시고 같은 모양으로 찬을 들어 다시 감사를 드리신 다음 제자들에게 주시며 말씀하셨나이다 너희는 모두 이것을 받아 마셔라 이는 새롭고 영원한 계약을 맺는 내 피의 잔인이 죄를 사여 주려고 너희와 많은 일을 위하여 흘릴 피다 너희는 나를 기억하여 이를 행하여라 신앙의 신비여 주님께서 오실 때까지 주님의 죽음을 전하며 부활을 선포하나이다 아버지 저희는 그리스도의 죽음과 부활을 기념하며 생명의 빵과 구원의 잔을 봉헌하나이다 또한 저희가 아버지 앞에 나와 봉사하게 하시니 감사하나이다 간절히 청하오니 저희가 그리스도의 몸과 피를 받아 모시여 성령으로 모두 한몸을 이루게 하소서 주님 온 세상에 널리 퍼져 있는 교회를 생각하시여 교황 프란치스코와 저희 주교 안드레아와 보좌 주교들과 모든 성직자와 더불어 사랑의 교회를 이루게 하소서 부활의 희망 속에 고이 잠든 교우들과 세상을 떠난 다른 이들도 모두 생각하시여 그들이 주님의 빛나는 얼굴을 배우게 하소서 저희에게도 자비를 베푸시여 영혼으로부터 주님의 사랑을 받는 하느님의 어머니 복되신 동정 마리아와 그 배필이신 성 요색과 복된 사도들과 모든 성인과 함께 영원한 삶을 누리며 성자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아버지를 찬양하게 하소서 그리스도를 통하여 그리스도와 함께 그리스도 안에서 성령으로 하나 되어 전능하신 천주 성부 모든 영예와 영광을 영원히 받으소서 아멘 하느님의 자녀되어 구세주의 분부대로 삼가래오니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이 버룩히 빛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소서 오늘 저희에게 이용할 양식을 주시고 저희에게 잘못한 일을 저희가 용서하오니 저희 죄를 용서하시고 저희를 욕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주님 저희를 모든 악에서 구하시고 한평생 평화롭게 하소서 주님의 자비로 저희를 언제나 죄에서 구원하시고 모든 시련에서 보호하시어 복된 이망을 품고 구세주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을 기다리게 하소서 주님께 따라와 고능과 영광이 영원히 있나이다 주 예수 그리스도님 일찍이 사도들에게 말씀하시기를 너희에게 평화를 두고 가며 내 평화를 주노라 하셨으니 저희 죄를 헤아리지 마시고 교회의 믿음을 보시어 주님의 뜻대로 교회를 평화롭게 하시고 하나 되게 하소서 주님께서는 영원히 살아계시며 다스리시나이다 아멘 주님의 평화가 항상 여러분과 함께 평화 인사를 나누십시오 하느님의 어린 양 세상에 죄를 없애시는 주님 자비를 베푸소서 하느님의 어린 양 세상에 죄를 없애시는 주님 자비를 베푸소서 하느님의 어린 양 세상에 죄를 없애시는 주님 평화를 주소서 보라 하느님의 어린 양 세상에 죄를 없애시는 분이시니 이 성찬에 초대받은 이는 복대도다 주님 자네 주님을 모시기 앞당치 않사오나 한말씀 많아소서 제 영원히 보나이다 보라 주님의 눈은 당신을 경애하는 이들에게 당신 자해를 바라는 이들에게 머무르신다 주님은 죽음에서 목숨을 건지시고 굶주릴 때 먹여 살리신다 여러분은 죽음에서 목숨을 얻기 위해 들려주세요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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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도합시다 주님 저희가 천상 잔치에 자주 참여하여 현세에서 도움을 받고 영원한 신비도 배우게 하소서 우리 주 그리소를 통하여 비나이다 주님께서 여러분과 함께 전능하신 천주 성부와 성자와 성령께서는 여기 있는 모든 이에게 강복하소서 아멘 미사가 끝났으니 가서 복음을 전합시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기쁠 때나 슬플 때나 우리 곁에 계시는 성도 마리아야 공주의 기도들일 때에 나를 위로하시며 빛을 밝혀주시니 모든 걱정 사라지고 빛을 밝혀주시니 빛을 밝혀주시니 빛을 밝혀주시니 그리소서 항상 도와주소서 인정하신 아멘 마치 vegetable เจ Ocean dém perceρε… 저희 cur growth 아시아 뮤직비디오 감사합니다 거야 끝 어둠